케이팝이 이끄는 한류붐의 선두주자, 이제는 월드스타가 되어버린 BTS, 블랙핑크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위험을 자랑합니다. 한국 가수만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퍼포먼스와 가창력은 세계인들의 선망의 대상인데요. 그 중 한국에는 그 유명세가 잘 알려지지 않은 월드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에일리인데요. 아픈 과거를 딛고 일어나 가수활동을 이어나가며 유튜버로서의 홀로서기도 시작한 그녀가 최근 해외에서도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세계적인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는 그녀를 일부 일본인들이 비난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입니다. 현지 반응과 세계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에일리는 미국 홀로라도 덴버에서 태어났는데도 한국어를 매우 잘했는데요. 부모님이 집에선 한국어를 쓰도록 했고 초등학교 때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1년간 한국 친척집에서 지냈으며 미국에서도 팝보다 한국 가요를 좋아했기 때문이죠. 또한 그녀는 대학 및 고등학교 축제 때 팝송과 영어로 된 자작곡을 만들어 불렸고 요즘엔 많은 곡을 한글로 작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일리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유니버셜, 워너뮤지, 소니 등 유명한 기획사들에서 데뷔 제의를 받았으나 전부 뿌리치고 망설임 없이 한국행 티켓을 끊으며 많은 해외 기획사들의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얼마 전 허영만의 시사 교양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에일리가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하게 된 진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에일리는 왜 한국에서 가수로 데뷔하게 됐나? 라는 허영만의 질문에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미국에서도 가수 제의가 있었지만 한국에서 먼저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어요. 어린 시절 한국 음악방송을 접하고 자랐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어요. 케이팝의 본거지에서 성공하고 싶어 한국 데뷔를 결심했죠. 라고 이유를 밝혀 오래된 한국 사랑을 인증했죠. 과거 수많은 가수의 커버곡으로 서서히 유명세를 타던 에일리가 비욘세의 헤일로를 커버한 영상은 폭발적인 인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나 혀를 내두를 정도의 가창력으로 비욘세의 곡을 멋지게 소화하며 해외 사이트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는 2011년 최고의 동영상 주인공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퍼포먼스 수준과 네티즌들의 반응 등을 종합해 집계된 순위에서 에일리는 파이스트, 무브먼트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를 제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차세대 한류 스타 자리에 등극했습니다. 2012년에는 신인에 불과했던 에일리가 음악방송에서 사상 최장기간 1위를 달리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밀어내고 정상에 올랐는데요. 그 후 해외에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도 강남스타일을 밀어낸 에일리와의 협법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해외 커뮤니티에는 에일리 폭풍 월드인맥이란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게재된 사진에는 힙합 전설들과 함께한 에일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에 에일리는 특유의 긴 생머리에 앳된 얼굴로 월드스타들과 함께 다정한 포즈를 취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요. 수많은 플래티넘 음반을 제작하고 그래미상 3회 수상에 빛나는 펄엘 윌리엄스, 그래미상을 받았던 커먼, 세계적인 프로듀서인 스위즈 비치 등 입이 떡 벌어지는 라인업입니다. 이 소식이 한국 커뮤니티에까지 퍼지자 네티즌들은 나중에 해외 진출하는데도 무리 없겠다, 자랑스러운 에일리 등의 반응을 보이며 자기 일처럼 기뻐했죠. 특히 에일리가 지난 1월 제62회 그래미 어워드 초청 방문 중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데이비드 포스터 콘서트를 관람하며 우연히 데이비드 포스터 손에 이끌려 무대로 올라가 노래를 부른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는 그래미 어워드를 16회나 수상한 뮤직 프로듀서이자 작곡가인데요. 당시 그의 콘서트에서는 지원한 관객에게 무대에서 30초간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이벤트가 열렸고 관객석에 앉아있던 에일리가 손을 세차게 흔들며 지원했습니다. 작곡가 데이비드 포스터가 에일리에게 어떤 노래를 들려주실 겁니까? 라고 묻자 에일리는 데이비드 포스터가 작곡한 스탠드업 포러브를 부르겠다고 말했는데요. 관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낯선 한국인의 등장에 실소만 보내며 큰 기대를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이 노래의 가사를 아냐라고 에일리에게 물으며 시간상 모두 부를 순 없을 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불러달라고 부탁했는데요. 막상 그녀가 노래를 시작하자 데이비드 포스터와 관객들은 눈이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한 소절을 부르자마자 탄성을 내지렸습니다. 그 후 관객들의 환호성이 이어졌는데요. 놀란 데이비드 포스터는 바로 무대 위로 올라와 달라고 그녀에게 부탁했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노장의 관객들까지 자연스럽게 일어나 기립박수를 치며 공연장은 박수소리로 꽉 차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포스터는 자신의 곡을 완벽히 소화한 에일리를 보고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녀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이 공연에서 에일리가 즉석으로 부른 스탠드업 포러브는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도 공개돼 최근 조회수 천만 뷰를 돌파하며 뜨거운 화제가 된 상황입니다. 정말 기적같은 우연입니다. 이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에일리는 한국에서 가장 위대한 가수 중 한 명이에요. 그녀가 마침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어 기뻐해요. 데이비드 포스터는 위대한 가수들과 수많은 앨범을 만들고 프로듀싱한 위대한 프로듀서이자 전설적인 작곡가입니다. 그와 함께 무대에 선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녀가 데이비드와 함께 앨범 작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항상 멋졌다. 에일리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처럼 전 세계적인 스타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 에일리를 유일하게 외면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일본입니다. 에일리가 일본에 데뷔했을 당시만 해도 일본에서는 에일리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는데요. 에일리의 데뷔 쇼케이스는 공연장을 꽉 채운 일본인들로 문정성씨를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폭발적인 인기는 업계 관계자들 역시 당황할 정도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에일리는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각장력과 자신감 넘치는 강한 퍼포먼스로 일본의 젊은 여성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향으로 유명 패션쇼의 메인 테마곡으로 에일리의 곡이 선정되고 일본 방송을 돌며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탄탄대로를 걷고 있죠. 그런데 최근 에일리가 나카시마 미카의 대표곡인 눈의 꽃을 커버한 영상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에서 2017년에 방영한 드라마 도깨비가 엄청난 히트를 치며 에일리가 부른 이 드라마의 ost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는 일본에서 겨울의 신흥 명곡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 ost의 주인공인 에일리가 눈의 꽃을 부른다는 것에 많은 헬류 팬들의 성원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에일리의 이번 소식에 에일리를 일본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일본의 명곡이 한국 가수에 의해 망쳐진다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박효신이 눈의 꽃을 커버한 것은 눈의 꽃 커버를 원하는 세계의 많은 아티스트 중에 박효신을 원곡자인 나카시마 미카가 콕 집어 선정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이번 리메이크는 나카시마 미카가 직접 선정한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화가 난 것입니다. 관련 보도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실제 반응을 잠시 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한국인들은 정말 욕심이 많다. 케이팝이 있으면서 일본의 자랑스러운 음악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 일본의 음악을 가져가 리메이크에서 인기를 얻는 건 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 한국에 좋은 음악이 그렇게 없는 건가.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유행이라며. 다 거짓말이었네. 한국인들은 역시 일본 음악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야. 하지만 일본의 일부 네티즌들이 아무리 잡음을 넣어도 그녀의 세계적인 인기에 영향이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 필리핀, 미국 등 현지에서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이 에일리와 앨범 작업을 원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하기도 하며 에일리는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이죠. 얼마 전에는 필리핀 유명 음악 감독 트로이 로리타의 곡을 피처링하기도 한 에일리인데요. 앨범 발매 후 트로이 로리타는 에일리를 한국에서 온 거물급 슈퍼스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또한 에일리가 데이비드 포스터의 콘서트에서 즉석으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고 감명을 받아 에일리와의 협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그녀의 최종 목표는 미국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 서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가 되어 자신의 노래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소망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고난을 겪으면서도 가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만 파서 결국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떨친 에일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의 의상을 보여주는 월드 스타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